안녕하세요. 역사학 강복근입니다. 오늘은 유사역사학 비판 반론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대 용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영 씨는 삼성기에 나오는 400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 역사가들은 400역이 시베리아라고 주장한다. 시베리아 자체가 근대에 생긴 지명인데 마치 고대의 비슷한 발음으로 불렸을 것처럼 만들어진 단어가 400역이다 라고 했는데요. 시베리아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어로 북조계라는 뜻의 시에베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타르나 몽골의 신인 수미르, 순베르, 수부르 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수미르죠. 수메르 문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수메르와 굉장히 비슷한 말이 러시아 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81년에 망한 깁자크 한국의 수도인 시비르와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문영 씨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번째는 시비리카라고 하는 작은 하천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세계 지명 유래사전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세기 시비리칸에서 유래되었다는 이 설을 마치 정설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베리아의 어원에 대한 여러가지 설 중에 하나이지 실제로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설로는 아름답고 순수한 땅이라는 이름의 몽골어 시베르와 잠자는 땅이라는 이름의 타타르와 시비르가 합쳐져서 시베리아라는 이름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삼성기의 사백력이라는 말은 그냥 그럴듯하게 붙인 말이 아니고 가장 밝다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천구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는 여명, 밝아오는 새벽의 새, 새배, 새박, 새벽에서 희다, 밝다, 동트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들이 한단고기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리 선생은 커바란에서 서백리아라고 썼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두 번째입니다. 환단고기를 위서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근대용어, 근대 지명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고탑입니다. 단군세기에 보면 연고탑이 나오는데 이 말은 청나라 때 생긴 지명이다. 그러니까 단군세기를 지은 행촌이암이 이 지명을 알았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환단고기는 근세에 꾸며진 책이다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연고탑 유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청나라 태조 누르와치의 육조설, 그러니까 여섯 명의 조상을 모신 탑이다. 이런 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고탑이란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모른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노인의 아들 여섯 명이 있어 점차 이 지역을 연고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만주어로 여섯을 링고라고 합니다. 링고. 그래서 이 링고가 연고로 바뀐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애는 육조의 발상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불려왔다는 거죠. 더 정확한 기록을 보면 만주얼료고에서는 명실록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동해 와지퍼를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연고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 이전부터 연고탑이란 지명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이 내용인데요. 잠청배라는 말이 단군세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잠청배라는 용어는 1894년 일본이 청나라를 몰아낸 이후에 청에 몰래 내통한 무리를 일컫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는데요. 잠청배니까 청나라에 몰래 내통한 무리를 잠청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단군세계에 나올 수가 있냐 고려대스의 반론입니다. 잠청배란 중국의 행복한 민족 반역자부를 일컫는 말은 맞는데요. 고려말에 반역을 일으킨 간신 두 명이 있습니다. 간신 오잠과 유청신을 빗대서 사용한 용어라는 겁니다. 오잠과 유청신에서 잠과 청을 따서 잠청배라고 고려대 불렀던 말입니다. 재미있죠.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갈고환웅 때 배달국 10세환웅이십니다. 신농과 더불어 강토의 경계를 회정화했는데 신농국과 경계를 정했는데 공상동쪽이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공상은 항하남쪽 지금의 이리두 유적이 있는 곳인데요. 항하남성 진류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공상인데 공상동쪽이 배달국이고 왼쪽 서쪽이 신농국이었다는 겁니다. 공상은 항하남성 진류이다. 그렇다면 진류의 동쪽은 우리 땅이다. 바로 기주연주 회대지방이다. 회대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회수와 대산을 뜻합니다. 치우는 왜 자기 땅인데도 쳐들어간 걸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달국 땅인데 왜 치우천왕은 이쪽으로 쳐들어왔냐 이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을 봐야 됩니다. 10세 갈고환웅 때 구려라고 합니다. 구려는 뭐냐면 중국 본토에 진출해서 지금의 산동성에서 양자강 일대까지 본포에서 살던 배달결해를 구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남해안에 살고 있던 배달국의 신민들이 바로 구려라는 것이죠. 이들과 염재 신농과 경계를 정하고 14세 치우천왕 때까지 회대지역에는 염재 신농국이 약 5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세 갈고환웅 때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이 공상을 경계로 해서 화화족이라고 하죠. 화화족과 우리 동이족과 경계가 정해졌던 겁니다. 이쪽이 다 우리 배달국 땅이 아니고 이미 10세 갈고환웅 때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반쪽은 우리가 차지하고 반쪽은 나중에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시조라고 하는 황제의 선조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거죠. 그 내용이 태벨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농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유망에 이르러 정치의 속박이 가혹해지자 백성이 흩어지고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었다. 유망의 정치력이 세약해지자 치우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망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치우천왕께서 정벌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고요. 시대 상황을 보려면 먼저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환궁 말기에 동방으로 환웅천왕이 태백산 쪽으로 풍백우사 운사와 오사를 주관하고 3천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방개척을 하셔서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배달국을 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서쪽으로 내려온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반고인데요. 반고는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조상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시개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반고개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냐고 했더니 반고개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고는 공공유소 유묘 등을 거느리고 십강과 십이지지와 함께 삼이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일이 나중에 중원 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세 태우이 환웅 때 막내 아드님이 태우 복희십니다. 이분이 우사의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인씨가 있었습니다. 수인씨는 요리사들이 최초의 요리사다 이렇게 일하는데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태우 복희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남성 회양에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진나라인데요. 태우 복희십의 여동생 여화가 이 진나라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세 암부련 환웅 때 소전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강수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신농씨를 낳게 되고 이 신농씨가 신농국이라고 해서 나라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농씨는 경농과 의학의 시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신농씨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우두인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를 보면 정경연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농씨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시씨가 나오게 됩니다. 고시씨는 환웅천왕의 신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옛날에 들 같은 데 가서 농사를 짓다가 밥을 먹을 때 먼저 고시래라고 해서 이렇게 세 번을 뿌립니다. 들판에. 고시래는 바로 고시씨에게 예를 표하는 거예요. 이 고시씨의 근원이 바로 이 환웅천왕의 신화였던 고시씨인데 이분이 우가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에도 구가저가 구가하는 것처럼 오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 근원이 바로 배달국대인데 이 오가 중에서 우가에 속했기 때문에 신농씨가 우두인신으로 묘사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염제였는데요. 염제는 뭐냐면 불꽃염인데 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가사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오제사상에서 동서남북과 중앙까지 해서 오방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방인데요. 오방을 다스리는 분들을 오제라고 불렀고 염제니까 적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니까 남방이죠. 남방. 그리고 소시는 나중에 백제가 됩니다. 이 백제는 흰색이고 서방을 뜻하죠. 그런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백제가 서방인데 왜 공상 동쪽이냐라고 하시는데 환웅천왕의 도읍지가 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볼 때는 왼쪽이 남에서 봤을 때 동쪽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백제가 되는 겁니다. 신농씨 때 공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공손의 아들이 바로 헌원입니다. 우리가 황제라고 보통 하는 헌원인데요. 문제는 신농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 53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유망 때 서서히 산동성에 있는 소국을 조금조금씩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좌우주안의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탁록에 피신을 가서 거기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왜 탁록으로 가냐? 헌원의 근거지가 바로 탁록이었기 때문에 탁록까지 가서 여기서 또 헌원과 탁록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먼저 아셔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유망은 염제 신농의 후손인데 신농국의 마지막 8세 임금이다. 4기 세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근처에 유망을 낳았다. 통치기간은 모두 8대에 거쳐 530년이었다. 시대가 세퇴하였다는 것은 신농시 후대 자손의 도덕이 세퇴하였다는 것이지 염제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망 때 도덕이 세퇴에서 나라가 서서히 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게 중국 기록에 보면 치우천왕과 전쟁을 벌인 것을 염제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염제가 아니고 염제 신농국의 유망이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태백일사를 보면 유망은 처음에 공상에 도우파했다가 치우천왕에 쫓겨 하부석 탕록 지방으로 달아나 멸망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이문영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 땅인데 왜 치우천왕에 침공을 하냐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염제 신농국이 산동성 국부까지 세력을 넓히려고 하자 군대를 일으켜서 유망의 공상을 정벌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정경인 교수도 이 얘기를 합니다. 소국의 영토였던 상동성 국북 일대까지 세력을 넓혔다. 유망은 소국을 범하여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이고 이것이 치우천왕이 거병한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신농국의 패권주의는 천선문화의 정서화에선 심각한 병고였고 이에 배달국 환웅이 직접 개입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미중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영 씨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환당국위를 위설하고 보기 때문에 전후의 맥락을 전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왜 지금 우리 땅인데 쳐들어가냐 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제방세화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키 씨가 뭘 하고 신농 씨가 신농국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염제가 되는데 강시라고 하는 성을 썼다. 그래서 남방에 있었다. 열산에서 일어나서 열산시라고도 불린다. 차차로 나중에 노나라가 나오죠. 노나라가 있던 산동성 곡부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태백산 신시에 배달국이 열리고 14대 치우천왕 때 청구로 이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청구는 지금의 조양 근처이고요. 홍산이 있는 그 곳이죠. 그렇다가 말씀드린 대로 공상을 정벌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동성에는 소금천시가 있었고 공상쪽에는 유망의 신농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세 갈구 한옥 때 공상동쪽이 우리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국경을 보통 큰 강이나 산을 경계로 해서 정했는데 황하해수는 서에서 동으로 수평으로 흔는 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황하가 서에서 동쪽으로 수평으로 흐르죠.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계를 정하려면 황하를 경계를 해서 북쪽 남쪽으로 정하지 왜 뚜렷하게 어떤 경계가 될 수 있는 강도 없는 이 공상 오른쪽과 왼쪽으로 정하냐 하는 게 의문이었는데요. 이 의문이 풀린 게 2016년입니다. 2016년 사이언스지를 보면 4000년 전에 중국의 대홍수 유적을 발굴을 해서 이것을 중국 학자들이 논문을 내고 이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뭐냐면 이리두 유적을 보니까 우임금이 군현홍수를 다스렸다는 전설이 실제 역사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군현홍수를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는데요. 당군왕검 때 우리 당군조선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도 그 전설이 전국에 전해져 내려와요. 제가 제 고향인 충북 계산에도 보면 계산군청에서 그 전설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대홍수가 났었다. 당군왕검 때.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홍수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그 신하가 잠시 머물렀던 섬이 지금 두차산이라고 합니다. 증평에. 두차산이라고 하는 지명에 유래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당군왕검이 왜 강화도 마이산에 참성단을 쌓고 천재를 올렸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군현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천재를 올렸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중국에서도 요순 그리고 하나를 건국하는 그 우 때까지 우가 이제 사공의 벼슬을 맡아서 군현홍수를 다스리는데 20여 년 동안 이 홍수를 다스리지 못해서 뭐 나라가 말 그대로 진멸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왕검이 부루태자를 보내서 이 홍수상을 지켜보고 이 5월이 있던 도산에서 제후들을 불러모으고 금간옥첩이라고 하는 홍범구조로 나중에 이제 홍범구조가 되죠. 금간옥첩을 전해서 우사공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금간옥첩을 전수받고 군현홍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하를 건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이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황하가 수평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한갈래는 북쪽으로 한갈래는 이렇게 남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남북으로 흐르는 항하를 경계로 해서 공상 동쪽이 배달곡의 영토로 경계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당곡의 내용이 당시에 항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고 있었던 당시에 경계를 정했던 그 기록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1980년대에 이웃 선생이 만들어서 지은 역사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전해오던 역사를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